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질하고 무탈 듯 싶으냐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면 괜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면 살 것이니 백성들을 군대하라 백성들을 군대하라 그녀를 어디서 구해라 백성들을 군대하라 아 Wir 아무리 우리 우리 우리가